지금 골드 파트너스 쪽 제임스 강의 해류미아로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강미호 씨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 말고 다른 환경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지켜준다 그래 제가 지켜드릴게요 무섭지 않게 제가 도와드리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난 너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겠다고? 죄송합니다 고마워 앞으로의 회사는 거기에 가지고 있고 그리도 남아 사랑할 수 있어 너무 교통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이어트에 변경해서 내가 이렇게 물었데요 불 engraved 불 abstract 불 engraved 불 engraved 불 engraved 불가 불 engraved 두 다리가 사랑했나요? 제가 이 회사를 관두겠다는 뜻은 대표님을 그 어떤 사적인 관계로 가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형이 이사해서 누가 첫 번째로 가니까 응? 집에서 와렸어 그렇다 그러야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말이야 나 그다지 나 마كن지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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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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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앗 렌넬 까르기 비 기브 서라리 암웨이 어차피 제이의 길을 가요 제 비서로 김순정 씨 주십시오 순정이가 내역을 썼으면 좋겠다 당연하죠 그만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나라에 박사flo 됐어 원 dur 당겨 계신다면 넌 지엘려 하니 추워 올 것 같던 긍 거지라고 왕께가 왕께 왕께가 왕께 하지만 우선 여행 조압이 왕께가 왕께 왕께가 왕께 내게 피해가 내게 피해가 너가 그 자식으로 보면 더 울수록 그 자식은 피가 말아 바다까지 추락하는 그 볼 옆에서 쭉 치킨다는 것 너는 죽을게 너가 그 자식으로 보면 더 울수록 그 자식은 피가 말아 사앗 렌넬 까륵이기 자꾸 사않자 엄마 엄마 미안해 괜찮냐? 우리 엄마 형들만 해달라고 얘기해요 누구? 세영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내가 못 가지 그 자식도 못 가줘야지 대표님! 괜찮았어 사라졌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옆에서 내가 두툴 들고 아주 괴롭힐 거야 내가 아주 쉬울 때까지 옆에 잘 지낼 거야 손도 잡고 안 나질 거야 적어도 제가 짐이 되선 안내가 못했습니다 이거 왜 짐이냐 내 인생 선물인데 저는다 정인은 아